왜 이 개새끼야. 좀 꺼줘라. 어? 끄지라마. 뭐라고? 뭐? 목소리 작아. 아, 아, 됐어? 어. 왜 토크원 하자고 자꾸 꼬들기냐? 은바 페미니스트야. 은바 페미니스트. 토크원 하자고. 아, 일단 끊어봐. 끊어봐라. 아니,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나랑 토크원 하는 게 재밌나? 코너 하지 말고 수다나 떨자. 이야, 너 이거야. 너 좋다. 은바 페미니스트야. 개코 원숭이야, 이러네. 에휴. 에휴. 넘어갑시다. 항상 이런 엔딩 저도 지겹네요. 뭐냐. 아프리카 왜 안 뜨냐? 뭐냐. 아프리카 왜 안 뜨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소부룩 물씨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천다원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어디 사람 몇 살이세요? 그 여자가 질문하는 거 외에는 별로 좀 대답하고 싶지가 않네요. 갑자기 왜 그러시죠? 아, 전 여자의 미친놈이라서요. 여미세, 아 여미세? 네네. 시발, 시발 자식이 또 들어왔네요. 아, 왜 욕을 하세요. 아, 그 자식이네요. 아, 제가 광장인이니까요. 그 전 대통령이니까요. 아, 대통령이시구나. 죄송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윤석열 담입니다. 약간 뭐라 그래요? 지금 몇 살, 어디 사람 몇 살이냐고요? 네네. 아, 얘기 안 할래요 그냥. 왜요? 아, 고맙습니다. 오, 멋있다.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성신이 없네. 죄송한데 자꾸 따라오셔서 왜 같이 뭐 오디오 겹치세요? PPL랑 사람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그, 그분이라서 뭐 돼요? 누군데요? 네네. 아, 뭐 있잖아요. 하여튼 누구든 제 방에서는 잘 놀다 가면 되고요. 아, 좋습니다. 그런 마인드 아주 좋아요. 낮은 타급하게. 오, 오셨다. 제가 시발 자식은 강정해야 돼서. 방 관리 너무 좋아요. 네네. 왜냐면은 뭐.. 유명인.. 유명인이에요? 알바 없잖아요 네? 나울딤도 조금 제 앞에 있었으면 제가 채찍으로 풀어 가리켰을텐데 광자님 안녕하십니까 개자식도 아니고 네 반갑습니다 학교님 네 사람들이 자꾸 쪽지로 방문해달라고 집에 노공사나 밖에서 그럼 여러 소지 가세요 가출 청소년들이거든요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 청소년들이 혹시 여기 중에 방송인이 있다면 제 목소리가 들릴테니까 제발 쪽지 좀 하지 마세요 네 개장애인들아 어차피 안 이뤄주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비하하는건 좀 별론데요 광자님 되게 비호감이시네요 제가 기생수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와 비하를 입에 달고 사네 아 이런 방은 있고 싶지가 않다 아 교도소를 출소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교도소 출소하셨다고요 네네 죄명이 뭐예요 와 폭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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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구 때렸어요 안녕하세요 운동하는새끼요 아 오디오 겹친다 아 아 좀 닥치세요 말하는데 예 말씀하세요 일반인이랑 싸움 붙었어요 운동하는새끼랑 아 어떻게 하다가요 뭐 술 먹고 있다가 뭐 싸우고 좀 뭐 에이밀 뭐 패드립하고 해가지고 못 참겠어서 제가 약간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예 저 뭐냐 정신과 약도 이제 교도소 안에서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빠꾸 없으시구나 당연하죠 아 남자시네요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교도소 갔다온게 자랑도 아니고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기 여기서 뭐 밝혀가지고 내가 뭐 해볼 건 없잖아요 근데 축하해달라고 하는거에요 축하해줘야죠 그니까 저기 이거를 축하해 주겠다는거 보다는 하나 말씀 드릴게요 반성하고 나오셨나요 반성은 했죠 당연히 아 반성은 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본인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고 있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후회하지는 않아요 패드립 치는 새끼가 당연히 맞아야죠 패드립 치는데 그렇다고 폭행이 정당화되진 않죠 그렇죠 우리나라 법상 그거 아니죠 정당화될 순 없어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패드립을 치는데 참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일 거 같아요 제가 약 먹고 있다 했잖아요 전 참을 거 같은데요 저는 약 먹고 있어요 저는 약 먹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때린 버리면은 본인만 손해 해가지고 결국은 교도소로 가가지고 본인 인생에 빨간줄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쵸 그것도 거의 뭐 본인이 윌 스미스예요? 땅에도 전남 맞았을 것 같은데 두치님 맞으실래요? 시발새끼야 UM 오오오오오오 얍으실만 하네 교도소 또 갈 거에요? 어이 또치 어이 또치 아, 가을을 뒤집는 줄 알았는데 아, 쫄았어요? 씨발새끼야? 왜 그러세요? 근데 쫄았어요? 씨발새끼야? 하는 게 보니까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주먹 써본 적이 없는 사람 같은데? 나흘링, 나흘링, 박치세요. 박종독 콜라 퍼치 맞기 싫으면 재미없다, 너무 재미없다 재미없긴 하다, 근데 재미없으면 나가, 이 비웃이 새끼들아 아니, 축하해달라고 그냥 방을 열었는데 왜 자꾸 까대는 거야 이 새끼 약간 조폭영화 같은 거 거룩한 계보 같은 거 보고 와가지고 컨셉질하는 거네 자기 찐따 인생 어떻게든지 달래볼라고 아니라고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인철, 나흘님 예예 근데 본인도 기우님한테 두들겨 맞았잖아요 죄송합니다, 방송 얘기 좀 안하시면 안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네, 방송하는데 어쩔 건데요 누군데요? 누군지 알아서 뭐 할 건데요 노래하는 코트, 노래하는 코트 몰라요? 아, 범죄자 세기요? 너도 범죄자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교도소는 안 갔는데요 교도소는 안 갔어도 너도 범죄자예요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저는 훈방 조치됐는데요 아니,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저는 훈방 조치됐어요 근데 본인도 범죄를 저질렀지만 물론 안 갔지만 범죄는 저질른 건 맞잖아요 인정해서 인정해야네 인정해야네 왜 나한테만 엄격한거야 교도소에서 볼 거 다 쳐봤나보네 비웅신새끼 예? 왜 나한테만 엄격하냐고 너는 진짜 범죄자인데 너는 진짜 교도소로 갔다 온 너는 교도소 갔다 온 새끼잖아 범신새끼가 교도소 안 갔다 왔다고 자랑했네 안 갔다 온 게 자랑이지 너부단 낫지 너도 범죄야 이 씨발년아 나는 근데 너랑 나랑 다른 점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고 개새끼야 아, 좀 진정해라 왜 말을 막니 두렵니? 내가 너한테 반박하는 게? 두렵냐고 그럼 내 얘기 들어봐 너랑 나랑 다른 점이 뭔지 알아? 봐봐 나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쳐 그래 근데 나는 그게 있어 나는 어쨌건 자수를 했어 근데 나는 훈방조치 됐어 다신 그러지 말래 운전면허부터 따래 왜 땄어? 따가지고 운전하고 다녀 지금 넌 교도소 갔다 오게 자랑이야? 난 자랑 아니라고 자랑인 것 마냥 축하해달래 누가 널 축하해줘 니 주위에 있는 그 누구도 축하를 해주지 않으니까 여기서 축하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나 원래 흥분하지 마시고요 아 좀 목소리 톤 좀 낮춰 알았어요 두 분 MBTA 똑같아요 되게 시끄럽네 알았어요 니가 흥분하니까 그러지 알았어요 반말하지 마세요 니는 자랑이라고 방파놨냐? 방파놓은 거는 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방송을 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기 얘기했어 난 사람들한테 앞으로도 안그러겠다 그러면 칼 찌르고 사람 칼 찌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다 되겠네 칼 찌른 거랑 그거랑 같니? 그게 결의로 같다고 봐? 칼 찌른 거는 오히려 너랑 비슷한 경우지 너는 분노조절 못해가지고 일반인 때렸때매 술 먹고 당신은 무면허에다가 그 사람이 폐드립 쳤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또 너는 아 근데 이거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마라 이거는 죄송한데 본인도 저한테 깔 자격은 안 돼요 깔 자격이 안 된다고요? 네 난 본인한테 교도소 출수했다고 본인이 성실하게 생활을 하고 뭐 일반인처럼 사건사고가 없었다면 그전에 3년 전에 인천 나흘이 아 그분이었으면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본인도 잘못을 했던 거고 본인도 사과방송을 해서 뭐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예 본인 떳떳하잖아요 나도 교도소 출수했어 떳떳해 떳떳한게 아니라 지금 넌 후회도 안한대 난 후회를 하는데 아니 난 후회한다고 얘기했는데 후회한다고 안했잖아 나 후회 안한다고 자 여러분 방에 계신 분들 아 이 새끼 약간 그것도 있나보다 그거 허언증도 있나보네 라울림 닥치세요 아니 닥치세요라뇨 아 씨바 존나 해봤네 진짜 왜 또 때리게? 저 약 좀 먹고 올게요 저런 인간이 뭔 토크온을 하고 있지? 솔직히 저렇게 뭐 진짜 싸움을 잘하고 인생 던지고 그런 놈이면 영화 무슨 창수 마냥 아 목소리 낮춰 나 니 소리 꺼야지 그럼 나도 그래 그거 얘기해야지 이 새끼가 만약에 진짜 싸움을 잘하고 진짜 인생에 빠꼼은 새끼였으면 토크온에 있겠어요? 영화 창수 마냥 예? 남 대신 깜빡이라도 좀 갔다오든가 그러면서 돈벌이라도 하든가 할텐데 이 병신 새끼 뭘 저랬다고 그냥 어 일반인 그냥 술 먹고 쳐 때린 다음에 교도소 출소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지랄병을 하고 자빠졌네 병신같은 새끼가 맞죠? 팩트죠? 나 이 방제보고 들어왔다니까? 기가 차가지고 아 방제보고 기가 찼어? 어 아 이런거 못 넘어하는 성격이야? 응 그러면 씨바 범죄를 왜 질렀어? 이 씨바 뭐 그거랑은 다르지 야 나는 자수를 했잖아 그리고 어쨌건 아니 씨바 토크온 경찰이야 야 그럼 지금 현실로 보자 그럼 현실적으로 보자 나 지금 범죄 이력이 1도 없어 너 범죄 이력 있지? 있지 그래 어 있는데 나는 있잖아 나 말했지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폭행한거는 잘못한거야 나도 그건 인정해 근데 근데 너 아까 인정 안한다고 너 잘못 안했다며 아 그니까 끝까지 들어갔다며 잘못 안했다며 그건 뭐야 아 말 끊지 말라고 싫어 싫어 아이 씨바 이 씨바 아 아 어디서냐 방금 욕하는거 되게 진짜 개찌다 너 단한명 내가 장담할게 너는 너는 좀 괜히 좀비트립 같은거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괜히 니 안에 얼마 있지도 않아 넌 내가 봤을 때 유사수컷이야 어 욕하는 딱 톤만 들어봐도 넌 누구랑 단 한 번도 싸워가지고 이겨본 적이 없는 병신이야 그냥 어 만나자 맞잖아 패프잖아 응 만나자고 하면 씨바 벌벌 떨거면 넌 왜 만나니 왜 시간 아깝게 널 왜 만나 시간 아깝게 널 왜 만나 그럼 시간 아깝게 여기 왜 들어왔어 개새끼야 나? 시간 아까운게 아닌다며 넌 너 팔아먹는거 시간 아까운 새끼가 씨바 여기는 왜 들어왔냐고 비융신새끼야 너 왜 소리나 지르고 니가 한거에 대해서 야 봐봐 봐봐 너랑 나랑 차이점이 뭐냐면 나 어쨌건 나는 그런일이 있고나서 나는 사과방송을 했어 그리고 이제 나를 관심있어 하고 나를 믿어줬던 팬들한테 실망시켜서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안그러겠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방송을 하고 있어 아 이게 너랑 나랑 차이야 너는 교도소 갔다와가지고 나와가지고 니가 인생을 갱생할 생각도 안하고 니 인생 어떻게 잘살아볼 생각도 안하고 축하해 달라며 어 축하해 달라며 교도소 썰 풀라고 하니까 무슨 무용단 누르는 듯이 얘기했잖아 잘한거야 야 뭐해 잘한거야 내가 못한거 잘한거야 내가 범죄죄질렸냐고 병신새끼야 아니잖아 네 뭐라구요? 아 그냥 학현 올려봐 학현 학현 올려봐 내가 자리를 왜 올려야되는데 아 올리기 좀 말어 그냥 나랑 일대일로 대화하려고 나만 올려놨네 어우 역겨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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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족박새끼 말 못하쥬 야 씨발 여기 토큰 감옥에 턱 갇혀있어요 병신새끼야 황소장님 합인 아셨나요 혹시 그 폭행하시고 합의가 안됐어요 왜요 아 합의를 시도하셨는데 아 시도는 했죠 안해서 아 원래 정가가 있어요 과연이 아 그전에도 폭행 절가가 있었는데 아 아 아 아 조사 과정에서 또 폭행을 저지르신 거예요 아니죠 조사 과정이 아니라 집행유예 아 아 아니 아니 본인 병신이란 말에 왜 이렇게 시발놈이 계속 말만 하면서 병신같이 이거 좀 진정하시고 대화를 한번 잘 해보세요 둘이 예 성장님은 저 분이 대화가 안 통하는데 무슨 말을 해요 아 좀 진정하시고 일단 아 저분이 너무 공격적으로 저를 공격하잖아요 지금 일단 가라앉십시다 참가게 뒤펜유예 기간 동안은 좀 참으세요 예 아 지금 집료 없어요 집료 끝났어요 실력이 계속 나올거니까 또 이제 폭행하면은 일단 아 제가 물론 폭행을 잘못한건데 저는 솔직히 토큰 이 방을 왜 이렇게 타냐면 솔직히 이렇게 제가 실수를 없게 됐어요 근데 이 방세를 제가 이거를 또 쳤었는데 이게 그사람들이 이제 교도 답답하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교도 여기에 그래서 그냥 썰좀 나눌격 그냥 킨거에요 아 라인은 어떻게 되시는데 라인은 라인은 비밀이구요 라흘님 욕하지 마세요 채팅으로 병신새끼야 인천나흘님 아 화나세요? 아니 화나세요 인천나흘님 화나요? 인천나흘님 인천나흘님 아 화났나보네 내가 그렇게 공격돼가지고 홈피 드세요 홈피 인천나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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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부평 옆에 사는걸로 아는데 뭐야 뭐야 왜 인천나흘이 방장이야 어 내가 방장이다 인천나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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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 내가 방장이다 아 방장님 예 제가 방장이에요 네네 방장님 아니 코트님 일단 저 새끼가 구라인게 어떻게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내 근황을 다 알고 있어 개병진이 방송 보던 개친다 새끼가 그냥 아휴 억울함을 끌어버려 포켓으로 실형받는 경우가 없어요 자리 내놓으라는데 방장이 하면 한자리 따부락거리지 말아요 그냥 딴방 가자 노잼이다 괜찮은 방이 하나도 없네 아니 뭐냐 방 찾기 좀 힘들다 조금 예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좀 이런 날도 있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5살인데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왜일까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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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의미가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의미가 없는게 아니라 의대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구나 미안합니다 제가 난독이 있어가지고 의대가 가고 싶어요? 잠깐만요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달랐는데요 원래 있던 사람 빼고는 광태야 광태 하지 마세요 제트 제트는 광태 하지 마요 제트 제트요? 예예 님 뭐 따까리에요? 아니요 저사람 의사에요 네 잠가놓을게요 일단 네 네네 네 방금 예예예 말씀해 보세요 의대가 가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가고 싶다 이건가요? 아니면 뭐 진짜로 뭐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진짜 진지하게 가고 싶어요 일단 안정적으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고요 일단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돈 때문에 의대를 가서 이제 의사가 되고 싶다는 거는 너무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나요? 돈만 보고 쫓아가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돈만 보고 쫓아가는 것이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했으면 없는 거 같은데 돈만 보고 의대가 가고 싶고 의사는 돈을 잘 버니까 단순하게 그런 이유로 의사를 하고 싶다는 거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돈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현역으로 의대 준비하는 고3들이 무슨 뭐 사람을 살리겠다고 의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박장님의 의견에도 제가 어느 정도 동전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대 중반이 넘어가지고 돼지들을 변호하는 인권변호사가 있거든요 예? 예? 뭐 갑분싸 병신같은 소리하세요 방금 말한 게 누구죠? 아니 방장님 네네 이 방은 뭐 페트병 분리수거 안 하나요? 아니 누구예요 방금 방 알겠습니다 저기 반갑습니다 저거 밀키스병 좀 강퇴해주세요 주의 드릴게요 네 주의 드릴게요 네 강퇴하지 말라면서요 왠철 나와요 아니 제트는 강퇴하지 말고 제트가 방금 한 마리이고 네 예 뭐 무슨 방금 헛소리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네 진지하게 좀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뭐 생명 살린다고 뭐 해야지만 의대를 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방장님도 너무 꼬였어요 방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게 보여요 지금 의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네 뭐 이렇게 양심적으로 정말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 분야 열정이 있어서 의사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라는 거는 방장님의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 분야에서 앞으로 직업이라는 거는 지금 인간이 태어나서 정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내가 누구 배우자 그리고 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직업 정말 몇 개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살면서 근데 단순하게 돈만을 벌기 위해서 의대가 가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스물다섯에 할 생각이 아니라 열다섯도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인권을 변호하고 싶어서 변호사가 되는 사람이 많이 없듯이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서 많이 없다고 그건 너무 일반화 시키는 거죠 아니죠 아니 제 주변 사람만 봐도 그래요 제가 의대 가고 싶은 애들 다 그냥 돈 많이 벌고 싶고 명예 넣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가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을 고르는 사람들 그런 직업이 된 사람들이 진짜 뭐 40패스 하고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가지고 그런 그 직업을 달았을 때 그 성취감 그걸 너무 모욕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은 본인은 뭐가 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노력해 본 적이 없고 토큰에서 방파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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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다섯에 의대가 가고 싶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의대 가고 싶다고 헛소리나 찍찍이 되는 이런 정말 하류 인생이나 할 법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체 제가 무슨 헛소리를 했는데요 제가 무슨 헛소리를 했는데요 말도 안 돼 개소리긴 하죠 그쵸 찡찡대긴 하고 제가 언제 찡찡됐어요 돈 많이 벌고 싶다고 의대 가고 싶다는 게 무슨 헛소리 근데 그 직업군에 계신 분들을 비하하셨잖아요 제가 언제 비하했어요 아 제 주위사람만 봐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절 남았네요 아 아니 잠깐만 ZZZZ님 예? 왜 닉네임 바꿔요? 왜요? 뭐 사인해드려요? 왜 갑자기 시비에요 시뻘러만 시비 걸 수도 있지 개병심같은 새끼 독볼장고 개병심 하하하하하하 병심같은 새끼도 너무 잘났는데 아니 이제 말씀 아니 저기 Z님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자꾸 혀가 짧아지시는 뭐 그런 좀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제가 이 공부 근데 인철나요 형님 제가 이제 인생 헛살진 않았어요 저도 그래도 대학교 잘 괜찮게 나왔고 어디 대학 나오셨는데요? 그건 좀 말씀드리기 좀 힘들긴 한데 아 그건 근거가 되지 못하죠 그 근거가 되는 뒷받침이 되는 그 근거를 보여달라는 건데 왜 말씀을 저기 어디 대학 나왔는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인증을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왔다 남부끄럽지 않은 대학을 나왔다 라고 하는데 남부끄럽지 않은 대학을 나왔으면은 그 대학교가 어딘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방장님 아니 방장님 알겠어요 저 한국외대 나왔고요 네네 한국외대 나왔다고요 아 한국외고 고등학교요? 이야 아니 방장님 인증을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방장님 아니 방장님 방장님 몇 분 부릅니까? 제트님 부르잖아요 저도 저도 서울대 나왔는데 지금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중이거든요 저는 하버드 나왔는데 아니 전 근데 앞에 남이 있어요 아니 저는 진지한데 등탕질 치진다고 방 열어놓은 거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방장님 아니 한국외대까지 가가지고 이거를 물어볼 정도로 아 논쩍 꼬리네 개병신이 그러니까 진짜 싫다 여기서 물어볼 정도면 어이 슈퍼고릴라 지문에 의심이 가는데 어이 로랜드 고릴라 네 방장님 네 네 한국외대 나왔다면서요 네 뭐 인증을 해드리면 되는데 네 인증을 해주시죠 인증할 정도는 아니라니까요 뭐 어떻게 인증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인강듣는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비대면 수업 아이 괜찮아요 인증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럼 인증을 하라는데요 인천나흘님 네 인증하세요 네 인천나흘님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인천나흘님 인천나흘님 한 인증은 없어요 원래 제가 옛날에 한 3일 전에 제가 마이크 잡았던 적이 있거든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저게 소리에요 저는 이건 모르는데 근데 저사람이 외대 인증하긴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제가 캡처해드릴게요 오오오오오오오 그러면 저분 진짜 외대 다니나 보다 아니 됐어 인증 안해도 돼요 그러면 아 인증하지마세요 근데 그 외국인 근데 금방 하는데 마이크 하하하하하 far하하하하하하하 적äs어랴 빼.. 하하하하 아니 정확하게 이거 학교 이름 어떻게 돼요? 한국외국어 대학교에요 아 이거 아니에요 야 잠깐만 이거 모연에 있지 않나? 방장님 한국외대 전문학교에요? 아 그냥 제가 인증을 해드릴게요 잠시요 기론에 들어왔거든요 전 진지에요 아니 방장님 왜 기론회실 들어가셔야지 민키네들 들어가세요 아 근데 저기 아니 방장님 그래서 본인이 외대 나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25인데 졸업하신거에요? 아니요 지금 3학년 3학년이에요? 과 같은거 더이상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여기까지만 아 그래요? 올리긴 했거든요 더 달라고 하시면 할말은 없네요 오 그럼 제가 이거 클릭할게요 네 어 클릭했는데 무슨 흑인꼬추가 나오는데 이게 뭐에요? 하하하하 개소리에요 아니 이런 흑인꼬추를 저기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우 개소리에요 아니 잠깐만 방장님 아니 왜 본인 화장실에서 거울샷이 하하하하 아 왜 이런사진을 보네요 아니 왼꽃 저꽃지는 갈색이고 왼꽃 저꽃지는 핑크색이고 하하하하 아직 하고있지 않죠 당연히 고민중이니까 근데 제 인생을 착실하게 살기 위한 어느정도의 노력은 했다 이거죠 그 증거가 제 외대에 인증을 한거구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외대를 나오기 위해서 했던 그런 노력이 있으면 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네 제가 말끈치 바라봐 바꿨습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뭐요? 제가 아 아 제가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국가장려증이라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국가고시하니? 아 그니까 그래서 암튼 근데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고 이러니까 네 근데 일단 하나는 떠나는데 떠나는 하나를 또 따야되거든요 네 그래서 5월달에 시험인데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토크온으로 보던데 네 방장님도 이제 공부를 좀 하세요 뭔 말하고 싶은거야 이 병신같은 새끼야 아니 근데 제트야 지금 뭐라는건데 만약에 제트야 제트야 인털 라울님 인털 라울님 인털 라울님 예예 사진 보셨으면 지울게요 그니까 알았어 니 외대 나온거 알았어 pouv, 아 지우든거 말든거 알아서 하세요 알겠어요 우리 방장님 부모님한테 얘기해볤나요? 의대가고싶다고 네 여쭤봤죠 아니 방갔습니다님 왜 방장님한테 패드립하세요 아아 이건 어떻게 패드립이에요 자자자자 저거 논점들 흐르지 마시고 근데 나는 노력하시면 될것 같은데 왜 굳이 토크온에서 아니 인털 라울님 예예 외대랑 의대랑은 하늘과 땅차이라니깐요 아 그정도에요? 그러면은 그래도 외국어대학교 나오면 공부 잘하는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저 잠깐만 너도 너는 더 멍청한 중졸새끼 아니에요? 제트님 네네 아니 무슨 여름 성경학교 나와가지고 무슨 귀에 X같은 일을 하세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릴게 인정안이세요? 죄송한데 검정고신대 검정고신대 1.5등급 정도 나왔고요 1.5등급 정도 나왔고요 1.5등급 정도 나왔고요 그니까 알겠어요 저기 자 일단 제트님 올려주세요 왜 자꾸 저분 왜 자꾸 내리세요? 아 자꾸 오디오가 불려요 그건 그래요 개소리나 찝찝내뵈고 주의 좀 주세요 제트님 네네 주둥아리 좀 닥치세요 아니 근데 인철나울리 네네 의대가 무슨 뭐 피자스쿨인줄 아나 그냥 아니 그니까 알았어 니가 대학교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잘한다고 니 어디 대학교 나는데 너는 그러면은 저는 용인대학교에요 용대요? 일하라고 있네 개병신같은 새깨 내가 용인대 시키고 코트 아니야? 아 반갑습니다 너 용인대 무슨 아 둘 다 용인대야? 네 오 나 지금 다니고 있는데 나 졸업한지 지금 몇 년짼데 선배님한테 말 똑바로 해 제트 개자식아 어떻게 동창회를 해 시발새끼들아 자꾸 아 근데 솔직히 어쨌건 저기 외대가 제일 학력 높으니까 주둥빨이 닥치자 다들 외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인천가을님은 학벌이 어떻게 되세요? 저 성지 고등학교에요 그 저 코트에요? 완전히 상습자네 아 아 존나 듣기 싫다 장애인 한 명 있네요 예? 아 이거 죄송합니다 잠깐만 외대 나온 새끼가 장애인 비하를? 어 잠깐만 토큰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가선 안되겠는데? 그쵸?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아니 장애인들이 장애인이고 싶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장애인 비하하면서 외대를 갔는데 이제는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새끼가 의사가 된다? 와 정말 참혹한 현실인데? 저런 애들이 이사되면 이제 나중에 아 오늘 장애인 치료를 하느라 ㅈ같했네 와 근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빠개네 씩 웃네 야 너 그딴 행성으로 니가 무슨 니가 무슨 의사가 되겠다는 거야? 아 너 내가 봤을 때 너 그날 일진 안 좋아가지고 기분 안 좋구나 그러면은 죄송하다 했잖아요 토큰 저거 간식 안 좋고 오는 거예요 방장님 토크하시죠 죄송합니다 특히 좀 인성의 문제가 좀 심해 보인 많아 보인다 알겠어요 죄송해요 방장님 네 열려진 문틈 사이로 엄마가 고개를 잘래하나요? 아우 재미없어 아 뭐야 이 개병식 엄한 거 뒤져버린 새끼네 아 잠깐만 아니 패드 흡뜸 좀 그만쳐라 아 진짜 아 야야야 야야 아니 니 소리 끈다 아 하지마 아 그만해 그만해 욕 그만해 아니 지금 욕 빼고 다 욕하고 있는데 지금 뭐죠? 미친 간들 아니야 진짜 완전히 그냥 아따마마 아 그만하자 욕 그만하자 욕 그만하자 욕 그만합시다 내릴게요 진짜 욕 그만합시다 고객님 비하 발언에 대해서 사과드릴게요 저 사람이 너무 모자란 행동을 하길래 욕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할머니이신가요? 모르는거야 아니 쟤 왜 내리고 다녀요? 쟤요? 아 씨바 방장님 쟤 귀엽잖아요 날리세요 쪽지 날려주세요 아니 근데 방장님 당신은 근데 진짜 너무 호똑똑이다 내가 이렇게 학벌만 줬고 빈 깡통같은 인간을 많이 받거든요 네 예 당신은 일단은 공부 쪽에는 일가견이 좀 있었던거야 근데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 인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거 같아요 일단은 네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고 그니까 저는 그럼 저는 의대를 가면 안되는 사람이다 네? 방장님 이제 의대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쵸 방장님은 공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저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네 오 그렇게 말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반복하는 걸 좀 중요시해요 반복하는 근데 이 새끼가 뭐 의사가 되고 싶고 뭐고 솔직히 이게 무슨 상관이야 병신새끼 재미도 없는데 맞잖아 그렇죠 응 나가야겠다 응 나가야겠다 응 가든지 말아 니 죗대로 해 응 아 근데 여 방에 확실히 여성분이 있어야 돼 내가 봤을 땐 그래 아 노래방도 괜찮다 오랜만에 노래방에 가볼까? 근데 존나 온네 이 집이 뭐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뭐야 광태의 벌이네 인생 노잼시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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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부터가 너무 우울증 오신 분 같아가지고 저까지 우울해질라 그러네요 소리 끌게요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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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맞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트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코트에 생 코트님 코트님 아이네 지금 목소리가 코트 아니다 아 맞건 아니건 그만 좀 하세요 저 이 말 몇 번 든지 모르겠네 어우 징글징글하다 진짜 맞아맞아 아니 맞으면 어쩔거 아니면 어쩔거지 지들이 아 맞으면 강탈을 그랬죠 왜요? 어 싫어하거든요 아 이유가 있을까요? 코트님 그 사건 사고 많지 않습니까? 예? 싫어할 수 밖에 없죠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퇴 하세요 그러면은 네 강퇴 그냥 시원하게 나가겠습니다 아 나가주시면 안될까요? 싫어 싫어 안 나가야지 이 방에 알바게 해야지 코트님 그 죄송한데 그 노래 한 곡 소리 끌게요 노래 한 곡 님은 소리 바로 끄구요 듣기가 쉽구요 예 노인네 목소리 나네 에휴 방 룰만 지키면 돼요 아 그래도 뭐 괜찮은 방이네 예 굉장히 현안이 있으신 분이구나 욕금지 알겠습니다 욕을 안하면 되죠 깔끔하네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끄고 싶은 사람은 꺼도 되죠 아 네 뭐 본인 자유니까 네 DOM 님 껐어요 아 그거를 대놓고 왜냐면 서로 그냥 차단하면 편하니까 아 재밌어요 다시 켤게요 다시 켰습니다 많이 잔잔하네요 네 코트님 그 죄송합니다 그 아 다시 켤래요 아 듣기 싫어 웃었어요? 꺼야지 접은 끄고 님문 켤게요 DOM 님 네 코트님 아 도미닉 님 네 도미닉 님 네 켰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그 정치인이셨던 분이랑 좀 비슷하네 혹시 뭐 정치인 누구 말씀하시죠? 뭐 허경영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SNS 좋아하시는 분이요 SNS요? 네 SNS 좋아하시는 분이요 아니에요 네 코트님 그 방송 추천 눌리습니다이 예 알겠습니다 별풍선은 없습니다이 별풍선은 없습니다이 아 이거 안 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별풍선 뭐 토컨 하시는 분들한테 별풍선 받고 싶진 않아요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코트님 뱀니까 좋은 거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 제 얘기는 그만해주세요 방장님이 그래도 관심받고 싶어서 이 방 판건데 방장님한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방장님 원래 말 없습니다 저 오기 전까지 말 많았던 거 같은데 네 아닙니다 예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까 저기 방장님 아니요 엄태구 씨 네 말씀하세요 예 오랜만이네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아이 지금 잠깐 자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예예 아니 근데 저기 방장님은 뭐 되게 쑥스러워 하시는 거 같아요 방송에 목소리 나오시는 게 좀 많이 불편하신가봐요 그래가지고 채팅 하시는 거 같은데 맞죠? 그냥 원래 말이 없어요 잘 알아요 왜왜왜왜 말이 없어요 아이 그 제 맘이죠 싫어증 걸리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닌데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게 있었나요? 자꾸 말을 좀 세게 하시네요 아니 뭘 세게 했다고 그러죠? 뭐 제가요? 예예예 제가 저거 보다고요? 아니 그니까 님 왜 이렇게 그 저 뭐 말수가 없어지고 이렇게 싫어증 걸리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아니 싫어 제 집 쓰레기란 제 집 쓰레기란 이게 뭐라고요? 아니 말을 그렇게 하세요 뭘 어째다고요? 아니 나을님 그러니까 정말 불러주시는 거예요 뭔 말이 뭔 말이지? 아니 저 방장님이 예예예 설명해주세요 도미닝 님이 예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을 님이 이제 방장님한테 애초에 방장님은 이렇게 따닥따닥 하는 거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이해 되셨죠? 님 말하니까 더 이해가 안 가구요 방장님한테 직접 드릴게요 방장님 예 말수가 없으신 이유가 뭐라구요? 아니 그냥 원래 잘 없다고요 아 원래 원래 잘 없는데 난 원래 이랬고 난 원래 말수가 없었고 왜 원래 시어증 걸렸냐 왜 말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기분이 안 좋네 아 말이 없냐 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떤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저 굉장히 좀 피의식 생기고 예 또 젠더 갈등이 생기면서 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면서 여성 귀 같길로 안심 귀 같길로 아니 진짜 아니 그 밑에 그냥 심해 그 변색 심해 계시소 방장님 방장님 에프킬레 좀 불어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짜증나게 하지 말라 자기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고 관심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이 방에 어떤 그냥 그 관리인 격으로만 계셔주시는 거죠? 아니 그 관리인 제가 합니다 예 아 네 문 끌게요 아 네 문 끄고 다시 맨 위에 분 올릴게요 맨 위에 분 킬게요 아 아 예 유님 풀었어요 제가 아 아 저 사람 너무 나대네요 그래서 정기님하고 연락하세요 저한테 왜 말 거세요? 님 전 님이랑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 말을 걸어요 아니 저기 말수도 없으시면 그냥 조용히 죽닥치고 계시고 이 방 방 관리나 하세요 아니 저한테 왜 손이 나쁜 그렇지 않아요? 아 근데 너무 공격해 말 걸지 마세요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나쁜 새끼 예? 네? 욕 금지라고 아까 근데 본인이 욕 금지라고 해 놓고 이 새끼 저 새끼 하시는 거는 본인이 잘못 방 룰을 어기시는데 본인은 괜찮은 건가요? 아 갑자기 욕설을 욕하게 만드시잖아요 아 뭐야? 네 잠깐만 아니 친년 아니야? 병신 같은 년 아 님 욕하게 만들었어요? 싸가졌느냐 어? 어떻게 저한테 욕 어떻게 그렇게 심언말를 와 독재정치 지하시네요 진짜 방장 개 쓰레기 마인드다 전형한테 욕 아니야? 이 또라이 아니야? 이러니까 말이 없어질 수밖에 없지 사람들이 말을 안 걸지 네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되게끔 사람들이 만들어 그 만든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만들었네 그렇게 너 또라이네 인천 나오려면 욕 나오게 행동을 하시네요 님 끌게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게 나 깨서 님은 싫어해요 님 싫어하곤 말고 저 상관없어 저는 님 싫어해요 왜 자꾸 옆에서 껴들어 까다라 껴는 애들은 뭐예요? 야 이 잔발이 분리스거들어 아니 저분 재밌네요 아니 코엑스 불렀는데 바퀴벌레 퇴치가 제대로 안 됐네 코엑스가 아니라 저기 코엑스는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장님 코엑스는 아쿠아룸인데 방장님 아 죄송합니다 초졸이라 이게 코엑스래 세스코인데 아 그래요? 코엑스는 아쿠아 알겠어 돼지코야 아 존나 웃겼다 아 그래도 뭔가 이 방이 좀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들이 좀 들어왔네요 예 오디오가 좋은 사람들이 들어왔네요 그 개빡치네 진짜 아니 뭘 어쨌다고 짜증이 나고 개빡치고 어쩌라고 아니 뭐 어떻게 해줄까 아니 잔잔한 수제인데 전혀 잔잔하지가 않잖아요 니가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니가 주도해야지 맞아요 방장님 아니 그래가지고 말 거니까 니가 뭐라 그랬어 말 걸지 마세요 저 원래 이래요 저 원래 말 수 없어요 응?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 아니 원래 말이 없어요 아 좀 기분 나쁘네 이러고 있고 왜 이렇게 싸우세요 어 방정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아기는 없어 보인다 말하는 게 네 그래도 좀 그렇게 막 되게 썩은 썩은 양 버릇 아니네 그쵸 과장님 차례대로 자기소개 하죠 누가 자기소개 하자고 그랬어 자기소개해요 이 아이엠그라운드 네? 아 듣기 싫어 술자리에요? 흠적 해버렸네 그냥 아 메모장 킬까 아 메모장을 왜 켜? 메모장을 왜 켜? 메모장을 왜 켜? 아 잠깐만요 모델 때문에 포스트잇 하나만 붙일게요 엄태구씨 말씀하세요 아니 저건 엄태웅인데 엄태웅이 애나 엄태웅은 엄정아씨 동생이죠 그쵸 이제 그 자기 딸내미한테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유명인 유명인 건들지 마세요 네 도움말 선생님 네? 더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네 아니 방장님 네 네 인사 안해요? 아하이요 어? 너무 싸가지없다 인사 안해요 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무슨 뭐 대단하 인사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인사를 안 하죠 개병신아 아니 가부님 왜 이렇게 째룰날려 씨발장애인아 아아아아아아 듣기 싫어 씨발 진짜 아아 아 요즘 애들은 끄떡이떡하면 사회적 약자 피해하고 부모 패드립하고 그쵸 그냥 이제 말도 비뚜루 빠뚜루 되게 듣기 싫어 아 왜 비뚜루 빠뚜루 아 소리 껄래 방장님 아 진짜 욕하는 거 금지라면서 아니 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무슨 병종놀이 하세요? 체스 말 놓듯이 제가 그쪽으로 봐드렸잖아요 네? 제옥 말도 똑바로 못하네 시비 강좌에 본인이 사람들한테 믿고 아 패드립 치는데 저걸 또 올리고 자빠졌네 방장 미친 거 아니야? 싸이코인가 봐 아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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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aeda 왜 저러지 많이 아프니까 진짜 우리 손정 이씨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인천사는 굿병산에 25살이네요 어디 아 그냥 방장이랑 대화를 일저תח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대화가 안되고 저를 자꾸 가스라이팅 하니까 아니 지 말만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해요 알겠으면 님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하시죠 하고 싶은 말만 하는데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타임라인 순더로 얘기해볼게요 전 님한테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우리 말씀이 이렇게 없으세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한테 죄송해요 끊겨서 들려가지고 제가 다시 다시 얘기하세요 괜찮나요 싫어요 안할래요 그냥 풀지 맙시다 그냥 형이 생리하세요 괜찮나요님 방금 뭐라고요 누가 얘기하신거요 생리하세요 님 뭐 여자 치마폭에 쌓여갖고 뭐 어떻게 뭐 저 방장님이 자꾸 변호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방장님 변호인이예요 아 그래요 네 방장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아 그건 맞아요 예 그건 맞죠 네 와 불만이 많으세요 아 재미없어 아 진짜 힘들다 아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 방송원에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너가 힘들게 만든 거잖아 발음 좀 똑바로 해주세요 발음이 아 네 방장님이 또 웃겨요 제가 보고 있으면 갑자기요 야 동물원 개돼지 같아요 음 뭘 의응이 뭘 의응이냐 방장님 네 파키케팔로 사우루스님 어서오세요 제가 봤을 때 네 지능이 좀 많이 모자라신 거 같아 진짜 진심으로 자기한테 칭찬해주면은 맞죠 맞죠 그쵸 그쵸 무지성으로 수용하고 자기한테 좀 이상하다 좀 지적이 들어오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분 나빠 근데 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죠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그냥 호불호가 강한 것뿐이죠 그쵸 네 그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호불호가 강한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좀 잘하라고 그러니까 싫고 좋고 그름이 방장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ISPT 오 저랑 잘 맞으시네 왕장리예요 방장님 소정이는 뭐 기르는 원숭인가요? 아니요 저 인천의 고낭입니다 저 친구요? 시몽키요 시몽키 시몽키예요 시몽키예요 지새끼 시몽키라는 있어요 시몽키라고 아 아예 뇌가 없나보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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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둘이 잘 어울린다 멍청해가지고 안 멍청하거든요 아니요 네 맞아요 안 멍청해요 멍청해는 자기가 멍청한지 몰라요 하부님 어서오세요 네 아 어떤 병신이 어택 날려가지고 하 아 어지럽네 하 재료는 좋은데 요리사가 쓰레기다 그럼 먹지 마세요 아 님한테 한 말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서 한 얘기에요 지금 요리가 맛 없으면 안 먹어야지 아니 저 요리 그 유튜브 쿡방 보고 있었다니까요 어 그니까 아니까 알겠으니까 야 야 방장아 너 시발 좀 잘 좀 생각해봐 아 발음 똑바로 안해서 강청할거야 니가 니가 장애인인지 시베어빈 아니 장애인들이 왜 아 아 진짜 여러분 진짜 말하는 것 봐 아 아니 근데 진짜 나 아 오늘을 좀 특이하다 오늘 토크온에서 다 장애인들이 다 하네 문제다 문제 아 그니까 일단 전 아니에요 근데 님이 제일 심해요 너도 심해요 개돼지야 나 안했는데 땅땡이야 나 안했는데 야 이 벌의 컵이야 욕하지 욕하지는 마세요 야 이 별의 컵이야 미친놈 뭐든지 다 삼키고 변신하는 아 뭐야 아 이 방 와 뭐야 내가 방장 냈다 이대로 가죠 뭐야 뭐야 이 방 왜 나가세요 방장이 삐졌잖아요 너네 둘 때문에 어 다시 왔다 뭐라고 별님 어서오세요 아 저 미친놈 아 방장님 아 네 별님 자기소개 해주세요 방장님 기분좀 푸르세요 방장님 왜요 왜 짜증나요 아니 누가 어택을 달려 아 말 좀 좀 빨리빨리 좀 하면 안 돼요 말로만 했던 어택이죠 방장님 방장님 테더링도 안키셨는데 어택 맞았다고 이 지랄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동시에 나갔잖아요 세 명이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어택 맞아서 그거 아까 그 누구야 저랑 저한테 패드립 한 해가 날린 거 같은데 저기 저기 그 다들 뭐 저 방 자꾸 저 그 주제 벗어나는 아니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어요 저한테요 네 싫어요 님 태도가 쓰레기가 돼 싫어요 제 태도가 없을 때 그 질문 안 받을게요 아 받지 마세요 저도 하기 싫어졌어요 네? 하지 마세요 방장님 예쁘세요 왼촌나연님 아니 그 그럼 님이 사귀세요 아니 저 방장님은 왜 나를 가만히 씻으면 되지 왜 나를 욕매겨 아 네 방장님 예쁘시잖아요 아 진짜 아 네 반가워요 아 어지러지하고 자 디디님 아 네 아 네네 마이크가 큰가요? 아 됐어요 됐어요 네 방장님 남자세요 아 근데 나는 저 그 소 정? 나 저 사람 끌게요 아니 왜냐면 저 사람이 자꾸 보니까 이 방에서 계속 뭔가 주제에 자꾸 어긋나게끔 만들고 맥을 자꾸 끝내 저 저 사람 끌게요 저는 저 사람 경동맥을 끊어버릴게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제발 끊어주세요 진짜 너무 싫어하나 저 사람 역겨워 제발 끊어주세요 방장님 뭐죠 그 더러운 기척은? 방장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꼭 같아요 꽃 중에 네펜데스라고 네펜데스는 뭐 네펜데스? 이거 뭐야 네펜데스 네펜데스 키우기 완전 더럽게 생겼다 아니 식물이 이렇게 더럽게 생길 수가 있나? 아니 죄송한데 저 포켓몬 귀여우네 말한건데 아니 뭐 이거 무슨 야 무슨 꽃이래? 그게 이제 식인식물이 아니 무슨 뭐 약간 다크솔 막 이런 그 막 더러운 뭐 그런 그 막 엘든링 같은데 나올 법한 그런 식물이네 아 아 아 진짜 아 시바 안방 좀 닫고 와라 보방구 소리 여기까지 나니까 아 저 사람 껐어요 음 보방구라는게 혹시 보라색 방구 말씀하시는거죠? 네 이제 보라버지 뚜비버지 텔레트 하하하하 이 미친놈 나 니 소리 끝나 진짜 그만해 아 네 미친놈인가 봐 아 네 방장님 죄송합니다 사과 하하하하 진짜 깼다 아니 또렴인가 봐 얘 얘 단단한 수다방이에요 하하하하 도장님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하하 욕할 강태한데 그동안 장애인드립과 폐드립과 더러운 진짜 온갖 쓰레기드립 다 나왔는데 이제서야 강태한데 이게 방장님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금요일만 고생하시고 이제 주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말이 있죠 근데 무슨 여캣 멘트에요? 저요? 예 아 저기 여기서 두사람 내리면은 좀 대화가 소홀할거에요 소정이랑 예 저기 소정 위에 위에 있는 사람 소리 끄면 돼요 왜 그 많고 많은 방 중에 많고 많은 마바사지죠 많고 많은 방 중에 말을 근데 똑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답답해요 님 똑바로 했잖아요 귀에 순대 박히셨어요 귀에 순대가 박혔냐고요? 그 순대라는게 설마 남근을 연상시키는 어머 어머 우와 나 지금 성적 수치심 들어 아니 왜 본인은 귀에다 순대를 박았냐 저게 말이야?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언니 성적 수치심 들어 아니 언니 진정 어머 나 손발이 발발 떨려 어머나 뒤집어져 뭐야 이거 발발이에요? 와 미쳤나봐 방장 와 진짜 어떻게 되려 너무 무섭다 나 저 사람 아 근데 갑자기 순대하니까 떡볶이 먹고 싶네 쳐먹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 항상 쳐먹으니까 응 아 근데 이거 성희롱하시면 안 되지 방장님 아니 어디까지 가시나 이런 비행신 네? 또 말을 못하네 아니 지금 성희롱하지 말라 그러니깐 왜 말 돌리세요 아니 대체 어떻게 들으면은 성희롱으로 듣는 거예요? 네? 왜? 응 그 사람이 쪄서 와 귀에 살이 쪄서래 엄마 나 손발이 발발 떨려 귀에다 순대 박았냐는 얘기는 뭐고 와 진짜 조개 펀침 어렵다 무슨 펀치요? 조개 펀치요 아니 아니 예 미쳤나봐님 네네 아니 무슨 조개맨도 아니시고 정치는 이러면 뭐 아니 제가 예 조개 펀치가 좀 마렵네요 어? 채팅 봐봐 저 방장님 미쳤나봐 무슨 소리세요 방장님 적당히 하세요 진짜 와 저 피의 의식 봐 미치겠다 뭔 피의 의식이야 돌았다 진짜 미친 새끼라 나한테 방에서 욕하지 말라고 얘기해 놓고 지가 욕을 하잖아 돼지새끼요 돼지새끼 와 내로남불 개워진다 나한테 귀에 순대 박았냐고 얘기를 하고 순대를 박다? 이 박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박다라는 의미는 남성의 남근이 피스톤질을 하는 것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성희롱이에요 왜 성희롱 하세요 야 근데 뭔 피스톤이요 이런 피스톤아 정의 좀 하세요 아니 맞잖아 귀에다 순대를 박다 어 나 진짜 너무 역겨운데요? 그래놓고 내가 조개 펀치 마렵다고 하니까 뭐라고요? 미친 새끼라고요? 방장님 왜 이렇게 사람이 아니 내로남불이 심하고 모순이 심해요 예? 아니 코트님 아 저 인천 나왈님 예예 나왈이요? 진짜 음바패네 이거 아니 왜 음바패예요 와 너무 더럽다 저런 말 하는 사람 똑같이 돌려주면은 아니 나 저 두 사람 껐다니까 아니 전화할 거 있어 아 트럼 좀 적당해야지 그러니까요 욕할만 했잖아요 이거 그쪽 방장님 방장 기준은 그거야 자기 빼고 니들끼리 싸워도 그 사람들은 강퇴 안 하겠다 근데 나한테 거슬리면 강퇴하겠다 이 말이 방장의 룰이야 그럼 나한테 거슬리지 마세요라고 하셨어야죠 예? 이 방에서 욕을 하면은 강퇴를 하겠다? 참 아 진짜 적당히 하세요 진짜 뭘요? 아 안되겠다 몬스터 하나 소화해야지 아니 뭘 적당히 하라는 거지? 아니 말 족같이 하는 거 어? 적당히 하라고 어? 몰라서 묻는 거야 대체? 몰르면 병신인건데 에? 뭐야 얘? 아 진짜 참다 참다 얘 싸이코야? 설마 그 병신이라 하면 몸에 한 곳에 불편하고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솔직히 착한 사람이에요 아 소리 꺼야지 착한 사람이에요 네 말하세요 욕할 정도면은 나같이 착한 사람이 욕할 정도면 어 잠깐만 갑자기 이제 한 사람이 생각나네요 이유로 이씨 성을 가진 그분이요? 네네 설마 가평에 가서 한 사람 다섯 사람이 다 다섯 사람이 가평으로 가면 네 사람이 돌아온다는 그 이씨요? 어차피 여자 이거 다섯 명 탈락하면 쟤네 참고 못 받아 하 설마 보고독을 쓴다는 그 이씨요? 아 잠깐만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아니 저기 방장님 네 내로남불이 본인이 심하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문제 있는 건데 아 대병신 소장님 진작 문제 있다 네네 소장님 왜 이렇게 편드세요 그냥 일대일로 싸우는데 나같이 착한 사람이래 오 나 너무 무섭다 저 사람 솔직히 약간 좀 사이코가 아닌가 네가 왜 사이코네요? 와 제가 뭘 했는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 저 방금 들어오신 아니 저 말씀 좀 설명해드릴게요 신분세탁님 네네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네 방장이 이 방의 룰이 이 방의 룰이 뭐냐면 욕을 하지 말래요 네네 네 사람들끼리 막 서로 막 장애인 비하하고 막 패드립 치고 막 이러고 놀았거든요 욕을 했는데 강태를 안 해요 그러다가 자기를 누군가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미친 새끼니 개새끼니 쌍욕을 다 해놓고 이 방 룰을 지가 어겼어요 그런 내로남불 짓을 해놓고 자기를 누군가 칭찬해요 그럼 그 사람은 맞죠 맞죠 저 착하죠 이러고 있어요 진짜 사람을 진짜 완전 넷 아니 님 입장이 뭔데 그러면 방장님이 이제 한번 대변해보세요 맞아요 저게? 아니죠 아니 갑자기 그렇게 연약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그래놓고 저기 그래놓고 저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와 제 저 진짜 제 귀를 의심했어요 와 제 귀에 순대를 박았냐예요 간장실이 갈려나 제 귀에 순대를 박았냐고는 얘기하는데 저게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자기 이상한 사람 만든다고 지금 저한테 가스라이팅하고 있어요 음 나는 저런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차라리 쌍욕 받고 차라리 욕 시원하게 한 사람이 낫지 나 저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 같아요 알겠어 개병 치나 안 그런 척 하면서 근데 이게 뭐 약간 3대1로 다구리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아니아니요 방장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전 다구리 안 나왔는데 방금 인천 나을 보고 욕한 건데 별표님하고 지금 소정님하고 가부님 이렇게 아니 근데 신분 세떠님 잠깐만 500원 넣으시면 돌아가나요 그게? 뭐 뭐 그냥 세탁이라길래 아 클린토피아 얘기하신 거예요? 클린토피아는 뭐예요 클리토리스마스야 아이 저기 야 이 새끼들 정말 저급하네 진짜 저급하다 저는 아니죠 이 새끼들 저는 빼주세요 아니 죄송한데 니가 제일 저급해요 내가요? 네네 너가 제일 저급해요 알아요 전 어쩔건데 아니 어쩔건데 그래 나 저급해 그래 저렇게 저렇게 인정한 인정하는 게 맞지 방장처럼 저렇게 아는 척하고 너희가 뭐 저급한 거에 보태준 거 있어? 착한 척하고 방장이 저렇게 하나 저게 제일 제일 여깁다고 생각해 방장씨 다이어트 안 하세요? 다이어트요? 네 넌 사람 안 되세요? 네? 넌 사람 안 돼요? 아 죄송한데 제가 마늘을 안 좋아해서 저도 운동하는 거 싫어해요 맨날 이렇게 네모 박스에 갇혀가지고 욕만 하실 거예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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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찍는 말이다 방퇴당했다